오늘 읽은 레위기의 말씀 우리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예물을 바치는데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고 오히려 내가 죄를 짊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종교는 이 세상에서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 내 영혼까지도 탕진시키고 낭비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올바른 신앙 오히려 이 많은 정성과 에너지와 생명을 드리는 이 예배가 나에게 그 유익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레위기가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레위기 나오면 덮어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데 사실은 성경 책에서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고 레위기의 각종 제사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응축되고 마침내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되고 거기에 우리들이 올바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살아나고 더욱 풍성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레위기의 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도 복잡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서 머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법들을 정신을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 레위기만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드러난 책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또한 추수감사 예배에 임할 것인가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곡식가루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헛된 제사, 가증한 것이 됩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고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히려 내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뭘까? 다른 모든 종교에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섬기는 신께 재물을 바쳐서 잘 보여서 더 큰 복을 받겠다는 뇌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향불을 붙이든 모를 치성을 드리든 모두 다 그 신께 잘 보여서 더 큰 복을 받겠다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제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담예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좀 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합니다 이런 사사로운 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자동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뇌위기의 제사법들입니다 동물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나 대신 죽는데 바로 이것들이 대속 제물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제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은 이걸 잘 받아 드시고 나한테 더 큰 복 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대속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 죄 대신에 얘가 죽어서 나는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제사는 애초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헛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므로 내가 이 대속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소멸되고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야 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5대 제사 중 화목제가 바로 감사 제사입니다 소제,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 화목제가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오 조금이라도 있던 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또 그러나 그 희생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오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 희생의 고기는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다시 말해서 감사의 제물이면 하루 만에 먹고 서원이나 낙헌제의 제물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 화목제와 감사 제사와 다른 제사와 또 결정적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의 제사와 기독교의 제사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5대 제사 중에서도 4개와 화목제사, 감사 제사는 또 다릅니다 벌써 머리가 헷갈려 그러나 꼭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부자나 제사장들은 황소나 송아지, 가장 비싼 동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례를 드릴 때 비둘기 두 마리를 바쳤습니다 그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곡식가루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드려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복 받겠다고 빚을 내어 헌금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헌금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뭐야? 여러분들께서 오신 교회에서 하는 거 새해 되면 11조 서원 헌금 내라고 그러죠? 거짓말 중에 최고 거짓말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내면 11조를 100만 원을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천만 원 수입 주겠다고 거짓말 중에 최고 거짓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냥 헌금은 뭐야? 뭐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얼마 내는지 절대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만 열심히 내고 있어요 또한 효력이 동일하다고 해서 부자인데도 비둘기 두 마리로 제사 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 마음 자체가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게 헛된 제사입니다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냐고 그 제사가 가증한 것이 되어서 자기가 그 죄를 받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Honest to God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틴 루터가 맨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결코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 제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감사 제사에서는 비둘기 두 마리로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감사 제사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차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감사 제사에서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최소한도 염소나 양 정도는 다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제사에서는 동물들을 몽땅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감사 제사에서는 내장만 태우고 고기들은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눠가졌습니다 이것이 감사 제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감사 제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이기 때문이에요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면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 몫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식구들이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먹어야 해요 송아지 가슴살 요만침 주고 뒷다리 쌀 주고 나머지를 갖다가 그 식구가 하루 만에 먹으려면 얼마나 먹어야 돼요?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겠죠 당연히 나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일째 먹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만일 그 화목재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들인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가족들이 먹고 먹다가 고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 귀한 고기를 버려야 합니까? 그런데 버리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 이렇게도 잘 알아요 그럼 맞아요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눠? 즉시 나눠야 합니다 바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 재물은 그날 다 먹어야 함으로 당연히 온 동네 잔치가 됩니다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지난 1년 동안 싸운 사람도 미운 사람도 그날 와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지난번에 우간다에 갔을 때 있죠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서 양을 한 마리 잡았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았거든요 그 동네 온 식구들, 물론 작은 동네니까 동네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화목제사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를 받칠 수 없게 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비둘기 두 마리를 누구 코에다 붙이겠습니까? 가난해도 최소한 염소 한 마리는 잡아야 했는데 가난한데 어떻게 하나 하겠지만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 감사할 처지가 아니더라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외양간이 비어있고 그다음에 곡식에 소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여하께 감사하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의 일을 불러내는 견인차이고 그다음에 확성기이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기쁨이 있고 감사와 웃음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두 웅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약에 담아놓은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에 담아놓은 그 의미는 곧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나가서는 풍성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이자 매뉴얼입니다 속죄죄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우선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속권제는 피해 보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귀찮게 하고 그렇게 하고 달달 볶고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속권제 화목제는 감사와 기쁨의 제사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향유하게 합니다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 헌신이 없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한 마음을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욕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충성한들 너희들이 헌신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무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이웃들에게 돌리게 하심으로써 그런데 그 돌리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웃들에게 베푸는 그 자체가 더 큰 감사의 일들을 축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틴 유타의 말대로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로 회개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평강과 감사는 같은 동등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강 늘 말씀드린 에이레네죠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누리는 번영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은 물질적인 번영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에이레네의 번영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를 벌라고 그래도 뭐예요? 밤잠을 자지 않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평강 에이레네의 복은 언제 얻을 수 있느냐?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저절로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오프라 윈프리 얘기하죠. 그렇죠?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는 입양되어서 가서는 의붓아버지 오빠들한테 성폭행 당하고 10대 때 이미 미혼모가 됩니다 마약과 알코올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몸무게는 입다만 하잖아요 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 중대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있죠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사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할 때 그것을 진짜로 붙잡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일기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오늘 날씨 좋아서 감사합니다 어제 푹 자서 감사합니다 참 맨 끝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를 하자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녀는 여성으로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뚱뚱하지도 별로 않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요 배경에 뭐가 없느냐?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방송국에 데뷔하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운이 좋았던가요? 아니요 감사하는 마음 그의 진심으로 행하는 감사가 조금씩 조금씩 더 큰 감사를 불러들였고 그 감사가 모여갖고는 그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아들이 없음에도 감사한 아브라함 생명과 같은 우물 여러 개를 빼앗겼음에도 감사한 이상 노예로 팔렸음에도 감사한 요셉 쫓기면서도 감사한 다윗 포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감사한 다니엘 제가 요즘에 뭐라 그래요? 나만에게 나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나병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시켜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몽땅 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시키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요즘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처한 불행과 아픔과 고난, 고통을 모두 다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출발점이 뭐예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떤 것도 건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요? 그 감사한 마음이 시발점이니까 돈 베이커 목사가 쓴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 베이커 목사는 근심은 믿음의 문제이며 영적인 문제라고 단정합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에 빠지고 근심 걱정은 내 인생에 발목을 붙잡고 늘어져요 그래서 내 삶은 점점 어두운 늪으로 곤두박질 쳐요 그 치유책이 가장 좋은 치유책이 바로 감사요법입니다 사도바오는 감사요법의 핵심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게 하라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넘쳐 에이레네로 치닫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기승전, 헌금, 기승전, 전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전도와 헌금으로 끝나버리면 풍성하게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가 그것만 생각해내도 그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어떠한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실현되는 과정을 적어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을 그대로 두십니까? 항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더디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악한 일들이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정리하시기로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은 누구예요? 다 죽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악을 왜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다 봐주느라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은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제발 그딴 얘기 우리 교회에서는 나오지만 내가 하는 꼴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8번의 반역을 일으켜요 민숙이에 적혀 있어요 그중에 원망과 불평이 다섯 번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다섯 번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다섯 번 그때 수만 명이 죽어요 수만 명 우리 안에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라는 얘기는 덕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 둘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슬프고 억울합니까 화납니까 외롭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을 끌어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물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셋째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원망과 불평이 왜 생겨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신목사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6주 동안 내버려 뒀어요 왜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를 생명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요 사이비공동체와 생명공동체가 있는데 사이비공동체에서 생명공동체로 옮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리더는 그 얘기에 속상해하지도 흔들리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그걸 다 받아주는 얘기예요 그 내용들이 뭐예요? 전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못 알아줬고 인정해 주지 않았고 반대했고 전부 자기 얘기예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요 짱구예요? 딱 한 번 한 번 한 순간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돕겠다는 그 마음 살리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를 실제로 돕는 힘을 주신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진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행할 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은 모릅니다 저 생색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선물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뭐 얄궂은 거 계속 갖다 줘 그거 계속 다 나눠줘요 오늘 아침에도 저기 온 것 여러분들이 충성한들 여러분들이 헌신한들 제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 충분히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절대로 선물하지 말아라 우리 교육자들 처음 오면 그거 강조하거든요 어떤 부목사가 와서 저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같이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다 인간인데 그 전에 섬기던 단임 목사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돈 벗고 선물해 왔더라고요 너 당장 나가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그거 사소한 것으로 잘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태도가 가증스러운 것이고 태도가 헛된 제사라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또 너무 흥분했구나 열심을 내어 많은 일을 가두고 지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하기야 했기 때문에 나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지를 걸고 소랑케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당연히 그 삶은 곤고해져요 그런데 도와주고 살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 제사를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명령입니다 왜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내는 견인자이고 확성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더욱 풍성한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들은 풍족하여 질 것이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둘러봅니다 하나님 둘러봅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언제나 부릴듯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일어나고들랑 얼른 내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설 때 그런 우리 모두는 평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번영을 누리는 에이레네의 복을 향유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